1시 출발하려고 모이는거에요 일찍 내가 수요일날에 루쿰을 먹었나? 아 이발차 근가? 길갔나? 끼고 계시던데? 아 그랬어요? 저 안낀다고는 말했나? 별 차이 없다고만 했었던거 같은데? 아 증적보다 안좋은데 증적이 없어요 감사하게 받아들여야죠 그러면 그렇긴 하죠 뭐 보자 좀 더 마세요 왜 그러세요? 틀어 마신다고 ㅋㅋㅋㅋ 아니요 점프 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 지극한 먹질 않아 어 어? 왜 안먹었어 저거? 지금 못쓰겠네 그렇긴해요 마도가? 어? 아 그거 지그가 네르베까지 안죽고 간다고요? 안없어? 지속기간이 엄청 길어갖고 네 그냥 그 안쓰고 그때 잠시가 안하면 보통은 뭐 그냥 좀 오래가죠 응 어? 가율로에 구슬이 붙은데 어 어 어 어 좋은게 있었네 그냥 패턴 폭파시킬게요 네 어 어 어 뭐지 패턴 안되네 이거는 이상하네 아이고 이건 했어야 되는데 어디가요 아 아 아 아 어 왜이렇게 잘피하는것 같지 저 새끼 아니 저기 아니 저 저의 저의 공격 패턴이 파악됐나봐요 아흐흐흫 걸렸네 아오늘 지금 보스에서 좀 많이 꼬여서 좀 늦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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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보자. 화산? 부족하긴 해도... 아니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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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렵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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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흠, 클리어 했네. 아니, 평상시보다 조금 오늘 느렸던 것 같은데, 느낌이. 후다, 후다, 끝내줘, 후가. 후다. 16분 52초? 우리, 우리 11분이였는데, 원래? 어디 보자, 부서관스. 아이고, 복 져지고 가. 에토벌 유니크. 에휴, 나 1타 할테. 감사합니다. 네. 아니, 일단 5팠죠. 그거 홍염색 있다니까, 그 홍염색으로. 마루님 먼저? 잠깐만. 세팅, 딜은 잘 되겠는데요. 저 사람도 이기빗자로 팔제론이네. ㅋ 어? 사팟? 헷갈리세요 참한번 오셨구나 아이고 아이고 뭐 아니에요 일단 여기하고 문제가 됐던게 딜량 문제였으니까 저 세팅이면 딜은 꽤 괜찮게 나올거에요 저보단 일단 좀 더 나올거에요 저랑 비슷하거나 좀 더 나오거나 뭐 뭐 주문하겠죠 뭐 어차피 2부 걸리면 그걸 좀 말해줘야되요 아 바꾼 이유가 지금 지금 우리 파티 네 그렇다네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렇게 바꾼거래 SSM 뭔가 말하려고 한다 아 아 뭐 뭐 이거 렉 걸리나? 뭐 아니 에헤 아 그 왜 안맞는 사람들끼리 하면은 왜 그 좀 막 네 아 그거 에에 그 그런듯한 느낌인데? 그게 뭐 어차피 입장랩도 있어 입장랩도 뭐가 문제지? 어우 말도 죽고 난리 났네 아 이대론 많이 힘들지 짠짠 이상하네 지금 또 괜찮아진거 같은데? 지금 또 괜찮아진거 같은데? 응 ㅎ읏ㅎ 괜찮진거같죠 지금? 응 응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5 4 4 4 사구가 사구는 아니 아니 뭐였죠? 사구가? 아 사는채 음 쌍콤하게 잡아주죠 아 사는채랑 별채 어 네 문제없겠네요 아 마도 있는데 2부하고 저거는 왜 맨날 랜덤 보는거야? 두칸 자기네 어디가냐 맨날 가전자료로 가면 되는거 아니야? 아 그래 1,2,3,4 중에 랜덤 세계니까 뭐 아까 마도가 차편이 바뀌는게 안되었죠? 아 아 자기 얘기하는거 다 들려 너무 크게 얘기하지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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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아줘야 되나? 뭘요? 아니, 얘들 간부 그냥 불망이나 소울님이 잠식하면 끌려오고 그걸로만 일단 하는거지 딱 안 모이면 그냥 그대로 했어요 일단은 저번 저희랑 제대로 아 그거 패턴 끝날 때까지 점프하거나 계속 망쳐야 돼요 원래 있던 자리에 그거 찍으니까 간부를 바로 깨달라고 알았어 네, 바로 깨달래요 아, 1박딜 클리어 했네요 바로 클리어, 일단 바로 깨세요 간부를 네 아니 깨고싶다고 막 깨지는줄 아나 왜왜왜? 갑자기 마지막이 되네 잘왔기보 아나 아나 삐 어.. 어.. 맞네 맞아 한 파티.. 다 파티.. 부어 우리가 간부를 한 번 더 깨야 되나? 간부는 아냐? 응 음.. 한 번 가보죠 그러면? 일단 부화장은 안 됐네 일단 안되면 일단 가세요 아무때나 일단은 이 파티가 입장했고 이 파티가 보니 부화장 입장했고 이 파티가 거길 갔나? 아잇 사파티가 눈을 에게는 눈을 봐가지고 간부 그냥 바로 클리어 해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네.. 서로 에러있다고 네.. 좀 갑작스럽게 눈을 봐가지고 간부 내가 잘못한거야? 씨.. 아.. 아 안돼 간부 사파티.. 그... 사부 거의 알.. 최대한 안 나오게 사부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? 나도 그것 때문에.. 그거.. 아침에.. 그 베메 공다는데 네 그.. 그.. 베메로 화장 갔거든요 네 그러다 사부 부화장 모임이 알이 나오고.. 그 2패 하는 도중에 그 아래를 안 죽여갖고 마떼카 피가 풀 피가 된거에요 그래서 그 처음부터 2페이지 패턴 계속 보면서 계속 깼어요 와우 뭐가 이분 입사출? 우리 간부클? 음 일단 저희가 바로 들어갑니다 아마 1탄 아니면 2탄 안에 죽일 것 같은데 아이씨 우리 지금 요즘 클탐 파이모텍 중인데 이러면 안되는데 아 어제 격추장에서 런처로 뽑치잡을 했어요 뽑치잡을 2번이나 성공했어 아이씨 어어 아이씨 아이씨 엔 아이씨 아이씨 아 아 우리 간부를 지금 크레 해야 돼요? 내가 그냥 간부를 계속 해야 돼 바로 바로 크레 해야 돼요 아 아리 하나밖에 없네 3부업 빨리 아 마루가 이번에는 센스있게 2각으로 모아줬네 크레이스는 뭐 소울님이 뽑으시는 것 같던데요 보니까 소울님이 뽑으셨더라구요 소울님이 계속 뽑으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아이고 어 리컨님 지금까지 날 먹고 한거 그런가? 아냐 아 저는 정작력을 빨리 아 농담한거야 농담 아 또 아 왜 왜 이렇게 긴장하시지? 아 그냥 농담한거 해가지고 처음에는 썼는데 처음에는 썼는데 소울님이 써주시니까 아흐흐흐흐흐흐흐흐 어우 너한테 이렇게 붙었어 어휴 어휴 뭐지? 뭐 아 저 스킬이 제일 간지나는 것 같애 아직..아직이요 예 됐어요 3부야? 아 돌 우리가 아 돌 한번 깨줘야 되는거 아냐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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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어 저는 이 이거 っ 네 네 평타 4번 깔기고 아 왜 나왔어? 왜 나왔어? 계속 죽어갖고 아톨이 별이 냉가도 안쓰고 아톨? 네 좀 이상했어요 아톨 떠났다 오늘 왜그래? 아톨? 오늘 3파티 안좋은데? 아톨이 아톨이 아 그럴까요? 알겠습니다 아 아 아 달았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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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아 네에 아 홀리가 쓰면 진짜 무서워 무서워 어? 뭐 안맞아? 어? 아 이거 졌어 음 음 어 밑에 밟.. 남미 준비 완료 쥔0 음.. 음.. 이제 포스 정방 아뇨 오늘 투벌이 좀 오래 걸리네 어휴.. 왜 이게 나가 어휴.. 오늘 조금.. 조금 오래 걸리네 오늘 원래 번잉 있어야 되는데 번잉도.. 네.. 네 저.. 일곱 개정 했어요 저는 지금 PC방이요 어제 했었어요 어제 왜요? 어제 PC방 그거.. PC방 도전하는 거 있잖아요 뭐 어떤 거요? 도전해? 그 PC방은 뭐 10시간 채우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.. 신청만 해놓으면 바로 그냥 클리어하는 걸로 아 진짜? 네 아.. 어제 갔어야 되는데 아.. 그런 거였어요? 어제 바빠가지고 못 봤어요 네 어 아.. 앗 아앗 됐네 화산 좋네 포스 두번만 딜 넣으면 죽겄네 뭐 알아서 잘하겄죠 런처 뽑치작 봤어요? 런처 뽑치작? 네 결정 어제 공대장을 상대로 두 번이나 했어요 땅에 있는거 바베큐 하는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쉬운거고 화염광타나 중화기 같은거 쓰면서 바베큐 하는거거든요 그거 그거 중화기 때리면서 잡는거 진짜 어려운거긴 한데 어 어 에어비스 그사람이 그 17 리본가 뭐 그거 갖고있는 사람 아닌가요? 아니요 그거는 그거는 실무장교고 아 예 실무장교 지 같은 사람 맞는데 손이 안따라져갖고 아 가끔 아프리카 보면 있잖아요 자신이 안걸리는거 있잖아요 그 에어비스한테 그게 느껴져요 어 그 보면 자신이 안걸리는거 있잖아요 아 아 아 오늘 천수단이랑 같이 1톤 놀았는데 네 천수단은 그냥 괜찮은데요? 네 근데 레이드는 그 레이드는 그것 때문에 그게 있잖아요 피통 차이 때문에 음 아니 그 그 규물망 써주니까 데미지 뭐야 좀 더 버프 받잖아요 아 데미지 증폭률요 네 아 맞다 20%인가 도광은 30% 30% 그리고 아니 그 tp까지 찍으면 30% 아마 천수가 20%일거에요 아마 뭐 어쨌든 둘다 뭐 이중첩 되니까 그건 뭐 좋죠 와 딜 딜 딜 짱이네 여기 아 클 네 아 얘기좀 하고 클리어하지 지금 아하 아 정신자극을 하나 더 먹었는데 아 이럭이에요 우리? 우리 사이 그것밖에 안됐나? 아 아 참 원래 그런거는 눈치꺼 보는거에요 스위스 아 아까 좀 뭐라고 한마디 했다고 지금 어 어 어 이제 내려갔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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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그래서 레 때문에 레 때문에 레 때문에 혓 장이 능게 한거죠 뭐 으응 아 그럴까요? âm 천천히? 넌 지금 스케일 좀 가래가 하나 쓰고 있는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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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뭐 광검 피해한 이거 좋은건가 용의 금자 용의 금자 한통 보여줬어요 깔참 아 깔참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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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고협이 벌써 제가 한 3번 갈았는데 검신으로 아 예전에 되게 약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한 3번 갈였거든요 있었는데 쓰레기였는데 그렇게 바뀌었다면 참 진짜 음 근데 추려 상태에서 공격시 40% 추뎀인데 noticed 싹 이제 ства 40 40 Ni 40